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그냐? 네, 사장님. 안 썰어 가도 돼요? 아, 썰어놓은 거예요. 아, 그거 같았구나. 알기 썰어놓은 거예요. 그게 1kg에 똑같은 거예요. 언니, 간. 간 좀 넣어야죠? 간. 응. 간. 응. 간 좀 넣어주세요. 간 좀 넣어주세요. 간 좀 넣어주세요. 간 좀 넣어주세요. 혹시 볼펜 한 번 비울 수 있어요? 그래요. 그냥 넣어주세요. 마시면드.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치 고춧가루 원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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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장 맞추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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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튀김 세일아 만졌어요 아이씨가 매운 거를... 너무 예뻐! 매운 거를... 맛있게 먹어요! 아 잘 들려, 계속 잘 오는 거 같아! 떨어진 거예요, 나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! 아이씨가 어묵인 줄 알았어. 잘하자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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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메 Anderson 오징어